이때는 물에 담궜다가 물에. 이렇게 위에요? 야 짜겠다 이제 뭐 빨리 깎아 죽은 게 낫지. 아 괜찮은 거예요? 음악 괜찮던데. 나는 마늘 까면서는 울고 양파는 별로 안 매운 사람. 나는 이렇게 매운 집이 낫네. 아이고 껍데기 다 까면 내가 갈릴 뿐이야. 안 보래. 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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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까면 이제 자꾸 깎아가지고. 아이고 맵다. 오 양파가 엄청 맵구나. 처음 까봤는데. 처음 잡아봤어. 처음 잡아봤어 양파 근처도 안 가봤어. 꼴라 양파 두나 깠는데. 그러면 이제 잘까요? 다 됐어요 중도야? 주무세요 이제. 자야지. 네. 아 계란을 좀 삶아놓죠? 네 개 삶은 거 있는데. 아 누구 코에 붙여서 네 개 삶아놔요? 지금 계란 몇 개 있어요? 이따가 삶은 건데. 지금 삶죠? 응. 계란을 빨리 삶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. 장전임 하자고 그런 거. 아니요. 그럼. 장전임한테 10만 원 따야 될 일이 있어요. 내기하려고. 아니 계란 삶아서 무슨 내기를 해서 또 10만 원을 땄대. 아휴. 안 내도 돈 내기 안 해놔. 지난번에 땄잖아요 그래갖고. 제가 지난번에 10만 원 잃고 갔잖아요. 10만 원이다. 진짜 리얼이야. 야 집이 왔다. 집이 와요. 아니 계란 까기 전에 내기하자니까. 아 무슨 얘기를 해 안 해. 계란 빨리 까기. 그냥 까면 정이 없잖아요. 여기 앉아서 이렇게.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. 빨리 까는 사람한테 5만 원 주고. 2만 원. 2만 원? 2만 원 주고 따야 될 것 같아. 가만 있어봐요. 아니요, 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면 돼요. 준비, 시작. 시작. 어? 뭐야? 어이, 아닌데. 우리 셰프에서 봤는데. 조사할 수 있다. 아이고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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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나왔잖아 있잖아. 내가 카지, 나는 버스. 아니. almonds 깎이. 돈이 깡아져서. 제가 이리 trail 머리가 아니라. 큰 대신 편아버르기amental. 에이 다시. 아유 이게 바보. 연결 그 어디 가서 그런 거는 배워와 가져와서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그게 이걸 빵 하고 눈이 똥 그래가지고 난 눈이 나오는 줄 알았어. 나 참 보다 보다 별거 때문에.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. 아 잘만 하면. 아 진짜 꼭 귀여워 우리 그렇게 한번 반칙이니까. 뭘 반칙이에요 계란 까면 되지 잘 까졌잖아요. 손으로 까기 해서 해야지. 아니 계란 까기라고 그랬지 손으로 까기라는 게 없어요. 아니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되지. 제가 장모님 돈 따먹으려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아시죠. 본격적으로 나도 깐다. трitu윈하고 꽉 찢어놓은 게 또 깨는데. andal Yinнего 타orc입니다. 왜 이렇게 왔어요 저거. 불면 돼요, 그냥. 여기다 그렇게 묻었을 거야. 다시 씻으면 돼요. 내가 다 먹을게, 내가 다 먹을게. 다 처 묻었지? 안 묻었어요, 해봐요. 이불 여기다 싹 말고 불어요, 이제. 더 세게. 더 세게.